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입니다. 네 오늘 오토판매사 강의잖아요. 그래서 오토판매사 하면 애터미에서 진짜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저희 사업자들한테는. 그래서 오토판매사 과정 그 부분을 이제 오늘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사님은요. 저기 서울의 중심 서초. 서울을 석권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서울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그 방법을 낱낱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 사이준석입니다. 하여튼 이런 장소에도 저를 서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스크 쓰고 갈까요? 네. 한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왔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밖에서 저희도 생각보다 사람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이 사람 모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모으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돼 모으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 저도 한 5년 정도 해오면서 지금도 고민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도 저희 대학 선배님이 저를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배님 저한테 몇 번의 권위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나름대로 오게 된 게 제가 뭔가 찾고 있으면서 제가 이유가 있어 여기 왔었거든요. 애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이런 불편한 장소에 와 있다는 게 충만한 나름대로 본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오늘 아마 오토팜 회사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가장 공감이 갈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것보다. 저도 공대를 나와서 자동차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 3년 전까지 영어학원을 운영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 선배님이 저한테 몇 번의 권위를 많이 했죠. 했는데 실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는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해왔던 거에 연관선상에서 뭔가를 하지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갖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애터밀려고 했다고 해서 그거 하고 말고보다도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시점에 제가 뭔가 이거를 계속해서 되는 것보다 뭔가 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저희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님 저한테 애터미라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해하는데 제가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순간에 저한테 동영상이 하나 들어갔어요. 카톡으로 저희 선배님한테 들어온 게 전혀 다른 분한테 그런데 애터미 박황대장 동영상이었어요. 그거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몇 번 저희 선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들어본 거죠. 들어보면서 제가 이거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들어보면서 제가 공감이 가니까 한 2, 30개 정도를 내려 혼자 다 들은 거잖아요. 두세 달 동안에. 그런데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 선배님을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이런 장소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저희도 여기 계신 분도 그럴걸요. 누군가 권유해서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오면 되게 부담감이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해보겠다고 막상 가서 송리산 처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너무 낯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갈까 말까. 박한결 회장님 동영상을 들으면 공감이 가서 이걸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장 가면 또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일원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환경이에요. 분명히 박한결 회장님 이런 이런 얘기는 현장에 가니까 우리가 늘 연상했던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 모여있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걷어가죠. 걸쳐가면서 제가 하면서 몇 번을 보면서 되돌아보죠 제가. 아니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현장에도 현재 지금 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는 것 같고 10년, 17년에도 답이 없는데 3년, 4년 더 한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전환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저는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부업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원을 하고 다른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업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애터미를 큰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큰 사업을 부업으로 하냐고요. 시간 투자하고 관계없는 거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때부터는 사업이라는 건 이제 배우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뭔가 사업을 한다면 일단 하는 것보다도 배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하든 학원을 하든 영어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업으로 그냥 하면 안 배워도 상관없겠지만 본인이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면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은 첫 번째 내가 잘 못하는 건 몰라서 못하는 게 제일 많아요. 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하다 보면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말이 많아져요. 자신도 없고. 그래서 늘 저는 얘기하는 게 부동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모르면 뭔가 손님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막 말을 많이 할 거잖아요. 배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냐고요. 그냥 쉬워 보여서 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아니면 짜투리 시간도 할 수 있어서. 혼자가 아니면 같이 한다니까. 혹시 묻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 3년 내지 5년이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도 있겠다 이거. 아마 여기 계신 분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애터미를 떠나서 각자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이 일을 한다는 게 뒤에 가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은 인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게 뭘까. 보면 돈, 건강, 가족, 친구, 인정, 여행, 상수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 다니고 개인 사업 하면서도 저걸 못했거든요. 하나도.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뭔가를 해갖고 그 기간 동안에 저거 한다면 해볼 만하잖아요.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제가 직장을 몇십 년 다니고 자영사업을 20년 가까이 했는데도 답이 없었는데 이걸 해석한다면 나 이거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잘 안되겠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룰 거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중하십시오. 그럼 집중하십시오. 그럼 집중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는 일이었어요. 단지 내가 마음 자세가 부업이든 왔다 갔다 집중 몰입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럼 저도 최근에 어쨌든 지금 환경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밖에. 경제 환경이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워낙 주행을 오래 하기 때문에 승용차도 저는 항상 경유차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태어난 예를 들어 경유가 뒤집어진 건 처음 봤어요.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거는. 밖에 우리 환경 봅시다. 최근에 아마 가계부채 상상도 못해요. 아마 여기 정말 부채가 없는 분이 되게 행복한 분이세요. 우리나라 총 GDP가 1800조 정도 됐는데 이미 GDP 넘어섰어요. 1900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금리는 지금 난리가 났죠. 올라가는 거. 아마 금년 말 정도면 주택담보대출 7%까지 간다는 얘기 있어요. 아마 폭탄입니다. 잠 못 잘 거예요. 영끌족이라고 얘기한 분들.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 높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시한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2, 3년 전이면 정말 경제가 어려울 거예요. 와닿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늘 있으니까 자유행사업하고. 그럼 금리는 어떻고요. 금리 1.7%까지 9개월 만에 내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내년에 지금 2.5%까지 간다는 얘기 돌고 있어요. 이거 한국은행 얘기니까. 죄송합니다. 이 가계부채까지 우리나라 104% 가니까 선진국보다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복잡한 새로 세정국가 들어왔는데 50조 이거 푼다는데 아마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줄었더라고요. 최근에. 거기다가 긴육금이 올라갔죠. 또 물가는 어때요? 물가는 제가 직접 느끼거든요. 여기 혹시 자영업하신 분들 느낄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밀가루가 30%, 40% 올라간 거 알죠? 물가가. 지금 여기 보면 물가가 거의 5% 정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지금 5%에 올린 게 또 5% 올리겠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에 물가가 10% 올라가는 건데 답 안 나오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애터미를 하는 것보다도 뭔가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선택이 되게 좁아진 거예요. 직장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스택이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물가는 인플레이션 되는데 경기는 저성장되는 거예요. 완전 시한폭탄이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가 국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원래 물가가 올라가는 건 두 가지예요. 비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하고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물건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거든요. 지금. 비용만 올라간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뭐였느냐 하면 설비투자 공장들이 안 하고 사람들 많이 잘라가지고 지금 최근에 혹시 차 사면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높다는 얘기하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묻어가 보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비용을 계속 상승시키고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굶어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게 긴장 안 되냐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애터미널 센터였다면 조금 밖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도 하는 일인데 대신 이 일이 틀려요. 부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잘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 소득 시스템 소득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평범한 사람이 인세 수입을 받아본 사람은 실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린 매일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인세 소득으로 만들 건지는 첫 번째는 분명히 노동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얘기하고 뭐도 하는 거 뭘 하냐 써보자 가보자 해보자 맨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건 하는 거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쪽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가 건물을 짓는데 7층짜리를 짓고 싶으면 1층은 무조건 지어야 돼요. 1층은. 1층이 일일이에요. 저희가 분명히 애터미가 파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실제 기본적인 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7층을 짓고 싶지 않아요. 1층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정확히 그건 캐치가 돼야 돼요. 나는 이게 저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다. 노동소득에서 시스템 소득으로 가는 거는 결국 써보자 가보자 이렇게 사람을 모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수입을 받는 건 내 조직이 안정화돼야 돼요. 조직화된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배우고 해보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람 모으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박해는 사람이 내가 그분 일용직을 한 만 명 모아놓으면 그거는 시스템 소득이 아닌데 내가 사람을 조직시켜서 회사를 만 명 모아놓으면 그건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파는 것도 능사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하위의 조직 자체를 조직화시켜 갈까 배우고 가르쳐 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희 서민들은 지금까지 생각도 못 해본 게 제가 만약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에 산다는 것보다 어떤 생각을 늘 가졌냐면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산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개념이 되게 떨어지게 살아온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해해야 한 거죠. 야, 난 자본주의에 살인데 내가 왜 맨날 민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까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나이에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지금 제가 큰 건물 살 수도 없잖아요. 큰 땅을 살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고 그럼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 20년 전에 이 로버트 기어사키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와닿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네가 직장인인데 직장인 네가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대안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늘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론에 불과하지만 실제 제가 저한테는 와닿은 거예요. 이거 해봐야 되겠다. 늘 아는 얘기. 한번 리뷰할게요. 직장인은 맨날 안정적인 직장인 생각하고 자영업자는 이쪽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사사분면 얘기하죠. 사업자들 얘기. 그런데 실제 우리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시스템 소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건 대기업의 우리 정주행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 이거 스타벅스 그런데 이게 이 방법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예요. 애텀이가 뭐냐. 저는 이게 현실적 대안이에요. 저한테 할 수 있는 거. 제가 만약에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다면 이래도 관심이 없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일하는 거 빼고는. 그런데 일하는 건 내가 평생 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익을 벌 수 있다면 난 이건 해보겠다. 이게 더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일이 당신한테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피비가 얼마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5년, 10년에서 더 이상 일을 하려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는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걸리냐고요? 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게. 특징이 있어요. 내가 시간 대비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이렇게 작정을 해요. 그런데 수입받는 게 직장인은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월급을 받아요. 일 안 해도 받아요. 기존에 만들어진 게 나를 떼져주기 때문에 신입사원에 들어갔는데 일 하나도 안 해도 월급 받잖아요. 시작부터. 애터면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받다가 뚝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고 두 번째 이게 직장인들 수입이에요. 자영사업은 이렇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돈을 받고 오잖아요.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1%도 안 되고 5%도 안 돼요. 중간에 가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렇게 해만도 정말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70%가 가지도 못하고 마이너스를 꼴아박아요. 그런데 현재는 더 그래요.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대안이 직장인 아니면 자영사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위험해야 되니까요. 돈 받고 시작하는 게. 여기 올라간 사람은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자영업에서 이 사람들 봤을지 몰라요. 봤을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고 거의 눈에 띄는 사람은 이런 사람 밖에 없어요. 중간에 이런 사람.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 이게 특징인데 그럼 에텀이라고 하는 건 무슨 특징이냐 이런 거예요. 딱 시작을 하죠. 노력은 늘 얘기하는 게 이렇게 노력은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수익은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놔. 당장 수입이 안 되는구나. 직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뭘 진행하는데 덜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왜 돈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오늘 오토판매사는 이게 내가 노력 대비에 이게 결과가치가 딱 똔똔대는 시점이 있죠.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에텀이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일도 다 그래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동안은 그냥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방법이 없어요. 참고 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손익분기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일을 벌리는 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 계실 수 있는 게 선택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 시간을 당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일로 가져가는 게 최고잖아요. 어떻게? 이걸 앞으로 당기는 거 싶죠. 이걸 당기는 게 방법이잖아요. 저 그래프를 당기는 게 답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이렇게 당겨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토판매사들 여기서 이게 어떤 분은 5년 3년 2년 6개월 1년 3개월 동안에 당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3개월로 당기십시오. 그게 몰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프가 아니고 실제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이론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당겨가는 거죠. 앞으로 뭘 하냐 집중하는 게 3개월 동안에 척이 3개월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기서 얘기하네. 에이코 안에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시호부에서 했는지 뭘 했는지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이걸 겸업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그럼 나 이거 작정해야 되겠다. 시간 맞춰요. 저걸 당겨야 되겠다. 이 그래프 보면서 공감이 가실 거예요. 이거 당겨 가자. 저희는 딱 7개단 얘기하는 거예요. 7개단 얘기입니다. 첫 번째 셀즈 마타라는 얘기해요. 다이몬드 마스터 샤론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엘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그런데 1층부터 가셔야 돼요. 머릿속은 7층이지만 1층을 가는 수밖에 1층을 가야 2층 가요.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1층 다음에 2층입니다. 그럼 1층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저희가 건물 지을 때도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바닥 다지는 거 땅 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해가는 겁니다. 한 계단씩 오르시고 목표에 세우시고 우리 판매사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계단 무조건 올라가세요. 그래야 그다음 게 보여요. 한 계단을 올라가면 다른 게 보여요. 저희는 조망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계단을 올라가면 다른 게 보여요. 여기 계신 분이 인사업하기로 시작했으면 첫 번째 계단 무조건 올라가야 다음 게 보여요.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십시오. 살아오면서 저희가 여기 50대 40대 50대 살아오면서 첫 번째 직급 크게 부담스러운 건 그냥 무조건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그다음 게 보여요.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요. 봉우리 올라갈 때마다 다른 게 보입니다. 항상. 7년 만에 저는 갈 거예요. 7년 만에 만약에 여기 생각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거 안 해보겠냐고요. 애타민가 됐든 그 어떤 거가 됐든 간에 내가 7년 만에 그걸 할 수 있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타민 보다 더 매력적인 건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소득은 분명히 애타민 수입은 노동소득에서 시스템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그냥 팔아갖고 되는 그런 수입은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 저희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갈 겁니다. 건물, 땅, 집 없잖아요. 저희는 무형의 자산이 멤버스예요. 멤버스. 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을. 사람 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올라와요. 애타민 박한글 회장님이 그 어떤 뭐다 잘한 게 직접 마케팅해서 10년 만에 한국에서 600만 명, 700만 명을 모아놨잖아요. 그게 무형의 자산이에요. 다른 한국의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 10만, 20만에 불과해요. 20년, 30년 동안에. 그냥 다단계 시장에 머물다 마른 거예요. 무형의 자산이 목적입니다. 우선 PB도 급해요.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는 내가 하고 있는 게 나는 이걸 시스템 소득을 만들 거다. 그럼 어떻게 내 내 산화로 시장을 우측 시장, 좌측 시장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갈까. 그렇게 만들어져야 그게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토팜 회사에서 얘기할게요. 오토팜 회사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좌측에 50명의 소비자 우측에 50명의 소비자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단골에 100명이 있는 거는 밖에 나가서 오프라인 매장도 단골 100명 없어요. 실제 누군가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50명의 소비자 5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거는 혹시 주변에 가서 물어보세요. 가 계신 분들 단골 몇 명이냐고 식당에 그럼 슈퍼마켓에 단골 몇 명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슈퍼마켓에 오프라인에서 몇 천만 원 내고 매장을 만드는 애들 50명이 안 되는 100명이 100명이잖아요. 매장도 없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5만 원씩 쓰는 100명이 소비자를 만드냐고요. 말은 그렇지만 그래서 조직화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오토팜 회사가 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린 세일즈에서 인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입이. 그럼 뭐냐 어떻게 오토팜 회사가 되느냐 예를 들을게요. 자가소비 나를 중심으로 제가 20, 30만 원 정도 쓰고 내가 10명에 30명은 가능해요. 여기가 질문이 각자가 내가 10명에서 20명의 소비자는 관리해요. 100명은 불가능하죠. 물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렵고요. 누군가는 할지 그거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10명에서 20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여기 보통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10명에서 20명 정도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여기는 혹시 처음 오신 초보자도 계세요? 지금 내용 아시죠? 그럼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가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이면 저도 10명의 20명의 소비자 여기도 10명의 20명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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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체를 따지면 좌측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도가 됐을 때 좌측의 소비자가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각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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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 했을 때 이게 아까처럼 약간 조직화된 조직이 시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서 가든 가서 만들든 간에 조직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집급을 가서 조직을 만들든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집급을 가든 간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템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이 조직을 만들어갈까? 그럼 내가 예외가 돼야 돼. 내가 바꿔쓰는 게 어떻게 바꿔쓸까? 그런데요. 다른 다단계 조직들은 제품값이 워낙 비싸고 자가소비에 대해서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데는 본인이 생활수준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제품들 다 봤으니까 다른 데서는 자가소비를 얘기하는 게 엄청 부담으로 와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에템이나 다른 데는 정말 부담입니다. 사업자들 자체도 부담일 거예요. 본인이 내 수준에 정말 이렇게 고가 건강식품 먹어도 되나? 그런데 에템은 안 그랬으니까 자가소비를 기꺼이 우리 얘기를 해도 돼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2년 동안 저를 반대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자가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에 제가 화장품을 갖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몇 번 권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 언제부터 내 화장품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 여자들은 함부로 다 안 써. 제가 그 얘기는 답답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어렵네 이거. 자가소비하는 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집은 어려운데 제 친구 만나가서 친구 와이프를 우리 제수씨라고 그러잖아요. 제수씨 제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하나 써보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잘 사줘요. 그게 사람들은 첫 번째를 택하는 게 아닌 두 번째를 택해버려요. 내가 쓰는 걸 택한 게 아니고 갔다 파는 것부터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일회성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봉착을 하는 거예요. 자가소비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애터미 제품 전부 생필품이잖아요. 집에 생필품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치약을 보든 화장지를 보든 항상 집에 다 있는 걸 갖다 사오면 이중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래 생필품 안 사던 사람이 사는 게 원래 여자분들은 그게 쉬울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뜬치 보이는 거예요. 화장지를 그럼 내가 화장품 안 다니니까 다른 걸 써봐야 되겠다. 뭐가 없나 보다 타 있잖아요. 집에 치약도 많고 칫살도 많고 안 되겠다. 이거 써봐야 되겠다. 그런데 치소를 그때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섯 개인데 저 할 때마다 20개가 왔어요. 치약이 딱 집에 갔다 하니 열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깐짓거리는 줄 아세요? 한 2년은 쓰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자가소비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필품을 바꿔 쓰는 게 이유가 있어야 쓴다는 게 지금까지 생필품을 어디서 바꿔 썼냐면요. 저는 급할 때는 인터넷 가서 11번 가서 사요. 빠르게 살 때는 쿠팡에서 삽니다. 대량을 살 때는 우리 동네 옆에 코스트코 가서 사요. 급하게 살 때는 마트 가서 사요. 저는 이유가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매장 간 다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혜정 본부장님이 제 주변에 사촌동생이라고 그래요. 오빠 내가 지금 애터미를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나 마트 바꿔. 제가 왜 애터미를 이유 없이 바꾸냐고요.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쪽으로 내가 이쪽으로 바꾸려면 나한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납득도 되고 아니 제가 여기를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납득이 돼서 여기를 갔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오려면 이유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적인 편리성 복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상대방들이 제가 여기서 일로 바꾸듯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돼서 상대방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해 주는 거예요. 바꾸라. 그래야 사람이 만들어요. 소비자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학원 회장이 늘 얘기해요. 이 시각 딱 두 가지를 하는 거라고. 내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두 번째는 소비자 만드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예요. 실제. 그런데 여기서 한술 대 떠서 이게 조직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과거 한국에서 수많은 방판이나 다단계 시장하고 입에는 차별화되었어요. 애템이가. 차별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게 어떠냐면 이유. 제가 여기서 여기서 바꿨던 이유. 본인 스스로 정말 이게 납득이 가면 상대방도 납득이 가요. 저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운 걸 바꾼 걸. 상대방들한테 이걸 바꾸자고 얘기해요. 오토팜 회사 얘기합니다. 오토팜 회사 많은 우리 조직 얘기해요. 올 5천만원 번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신 1층부터 가능해요. 6만원부터 20만원 25만원 5천만원 까지 가는 게 근데 지금은 7년 동안에 가능한 거예요. 제품 수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애템이를 몰라서 못하는 분 사업만 몰라요. 경쟁력도 알고 제품 정보도 다 알아요. 근데 반대로 애템이가 제일 사업자가 없으죠. 그래서 또 하나 기회예요. 우리 중간과장이라고 합니다. 오토판매사 근데 오토판매사 200은 정말 큰 돈이에요. 실제로 오토판매 만약에 200이 매일 나온 이번 달은 다음 달도 나온다면 우리가 판매사가 한 번 됐을 200 정도 나오죠. 그 다음 달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팔아갖고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어갈지 그럼 배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첫창계 우리 애템이에서 늘 회장님이 배울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첫창계는 그런지 몰라요. 저희가 커피숍을 내도 첫창계는 운 좋아서 커피숍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커피 몰은 사람 없잖아요. 커피 매장을 낸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되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행히 분당탑이 그래도 애템이가 한국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당탑이 가장 잘 되어 있잖아요. 탑그룹 탑산화가 이건 분명히 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만드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ABR 기타 다들 그리고 분당탑에서 만들어놓은 거 그걸 어떻게 내가 접목시켜서 활용해 가느냐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모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조금 잘 본인들이 잘 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얘기하는 걸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이 사업은 경험이 자산입니다. 경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지식을 머릿속에 단어 암기 그런 걸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지식이 뭐냐면 경험치 경험이 지식이고 사람 아는 게 지식이고 관계심 아는 게 지식이고 장소 잘하는 게 지식이고 그게 지식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업도 학력 그런 건 관계 하지만 경험은 자산이에요. 많은 경험 하십시오. 처음에 내가 이사 왔는데 그 부족한 거에 신경이 어차피 경험을 가져가야 돼요. 새로운 일이거든요. 그분이 밖에 무슨 일인가 관계가 없어서 어차피 새로운 일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고 자산이 경험이에요. 첫 번째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경험을 가져가는 게 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냐고요? 보여줄게요. 내가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팀장이 되려면 세일즈 마스터 네 명 만드는 거예요. 국장이 되려면 세일즈 마스터 12명 만들어가는 거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 우리 한 총장님 계시는데 한 총장님은 세일즈 마스타를 324명 만들면 크라운 마스터 됩니다. 그게 1층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로얄 우리 인페넬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 972명 나오면 돼요. 그런데 숫자에 너무 입 벌리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시작부터 가면 돼요. 그 경험이 자산이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업보다 쉬운 건 없어요. 실제로. 본인이 정말 아까 내 사업으로 해보자. 경험 쌓아가자. 그리고 내 다음 사람 가르치자. 줄 잘 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첫 창계 줄 서서 되는 분도 세상에 복권 만든 분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운 좋은 사람 속된 말로 반팽 밑에 온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운에다 맡기겠냐고요. 내 사업을. 제가 기꺼이 물어봐요. 당신 사업을 당신 남은 인생을 운에다 맡기겠냐고. 만약에 내려가다가 온팽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10년을 여기 붙어있었어. 온팽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만들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자고요. 어려운 일 절대 아니에요. 대신 경험을 쌓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사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 관리. 그 대인관계를 어떻게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 가자니까. 늘 하는 얘기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목표 가지십시오. 7년 만에 내가 가겠다. 나 1년 만에 팀장 저희들 늘 얘기해요. 제2그룹한테 머릿속에 박아놔요. 1년에 팀장 2년에 국장 3년에 본부장 4년에 로아야 5년에 헷갈리네요. 5년에 그라운 6년에 임패렐 가자고 얘기해요. 남들 가는데 왜 못 거냐고 지금부터 여기 계십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잡아야 1, 2년 늦어져도 가요. 목표 정확히 잡으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부업으로 하지 말고요. 시간 얘기하는 게 심리적인 걸 얘기해요. 저도 계속 겸업으로 했습니다. 부업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처럼 해보는 게 큰 사업이라며 대물림해 줄 사업이라며 그런 걸 된다고 관두고 안 된다고 왔다 갔다 할 거냐고요. 어차피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1, 2년 나이 끌려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사업이 성장되는 건 내가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럼 저도 제 파트너 저뿐만 아니고 봐요. 저분이 사업이 되고 하는데 그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이 성장되면 사업이 돼요. 여기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초반에 누가 운 좋게 나왔는데 파트너가 나오는데 파트너가 싹 없어진 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딱 자리가 잡히는 거 보일 거예요. 다 공평해요. 운 좋아서 파트너가 많이 붙었잖아요. 시간 지나면 대부분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리더가 제가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안착이 돼가면서 사람이 갑니다. 복제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가 마인드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내 사업입니다. 항상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업은 항상 나를 중심에다 놓으십시오. 내가 사업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사업 자기 인생 자기 빈쟁 갖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파트너 나를 중심으로 내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렛대를 쓰는 겁니다. 혼자 하다는 게 아니고 지렛대잖아요. 내 엄단에 드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저한테 여기 계신 분이 중요한 게 형제 라인은 정말 중요해요. 이 관계심이거든요. 제가 이걸 튼튼히 제 조직을 대물림하려고 그러잖아요. 숲의 나무가 큰 나무소에서 바람 불러면 넘어지는데 주변에 이렇게 지지를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있지만 제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야 제 조직이 남아 있어요. 어떤 외풍에도 딱 견고하게 견딥니다. 항상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목표 설정하고 딱 방향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폰서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건지 항상 머릿속에 각자 자기만의 비전을 갖고 갈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나이 들어서 외로움이 있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상속이 필요한 분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다 있을 거거든요. 각자 이유가 천차만별이죠. 어떻게 똑같냐고 어떤 분은 남들이 보고 저 사람은 이 일을 왜 하지?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있죠. 이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옆에 형제라인들하고는 그냥 사업은 크로스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 그냥 항상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작은 성공액이 있잖아. 오토 판매사 판매사를 그냥 가는 겁니다. 가보세요. 그럼 내가 작은 걸 해놓으면 그다음 게 보여요. 아까 우리 조망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일즈 마사가 되면 그다음 게 보이고 그다음 게 보여요. 그냥 업라인 누군가 권해보면 그냥 가보세요.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돼야만 이 양반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박항려 회장님이 가끔 그 얘기하죠. 착해서 역류해서 그랬다고. 이 사업이 역류하면 이걸 파괴돼요. 이 사람이 나를 어차피 이 구조는 내가 안 되면 이 사람 안 되는구나. 그게 그러니까 이걸 내 스폰서가 날 이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딱 구조적으로 보세요. 판단 역류하게. 이 사람 내가 안 되면 나만 망하는 얘도 망하는구나. 스폰서도. 그러면 스폰서가 원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건 별개 문제. 우리 박항려 회장님 그러잖아요. 나중에 안 착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안 되면 이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믿고 가는 거죠. 둘이 사장님이 저하고 동업을 해요. 내가 망하면 같이 망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역학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볼 때 너무 감정적으로도 모지 말고 조금 저는 한테 뒤로 물러서서 보라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각자 자기 역할을 해요. 네가 왔다니 그렇게 안투덜거리고. 우리 또 제 강의 뒤 시간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 계시니까 정리하면서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애터미 탑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애터미 첫 번째 정말 자세가 중요해요. 하는데 자세 중요합니다. 목표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정말 원어 자세로 하라고 해요. 원어 자세로 내사비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거 모멘텀은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고 팀을 위해서 같이 해야 받아가래요.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남 쳐다보지 마세요.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 탑시스템이 있잖아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시간에 몰입하시고 내 일생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누구나 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 봤잖아요. 잠재능력 있어요. 해결능력 본인의 잠재능력 꼭 믿으세요. 지금까지 모든 분이 왔으면 여기 계신 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임페를마사 크라우마사 다 보셨잖아요. 그분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일단 본인 믿고 그리고 아까 이 구조를 믿고 전 여기 계신 분의 성공 잠재능을 끌어내라 그래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분들에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 있으면 여기 계신 분도 할 수 있고 단지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가 중요해요. 하여튼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잠재능력 끌어내서 성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담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몰입하라 그러셨어요. 집중하고 3개월 안에 땡기라 땡겨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과 몰입으로 반드시 그 성공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리고 여기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그런 잠재능력을 믿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항상 목탄다 성공자 분이시죠. 지금 이미 성공의 라운지에서 성공을 만끽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애터미가 꼭 임페리얼까지 가야만이 다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성공의 길에서 그 길을 누리고 계시는 분 한상현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느라고 우리 저기 오토 판매사의 가치와 현실 점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이준석 본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그가 오늘이 오토 판매사의 그러니까 판매사가 오토 판매사 도전자의 할 일과 그 다음에 자세 이렇게 저한테 제목이 주어졌는데 그 할 일은 벌써 다 해 주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서 판매사 도전자가 어떻게 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1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애터미니 부지니스 13년째 하고 있고 그 전에 바로 직전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했어요. 그래서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려가지고 좀 불안했죠. 뭐하는 돈도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음 뭐 이렇게 성공해볼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애터미 이제 소개받고 어떻게 보면 행운이 됐죠. 저는 이게 선물이 됐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 역전을 했어요. 모든 제 삶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빨리 이렇게 전해주고 싶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센터도 만들어놨지만 퇴근하기가 싫어. 저는 여러분 직장생활 같으면 퇴근하는 거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내 일을 하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집에 있는 게 일 자체가 재미있고 너무 즐거워요. 저는 그래서 힘든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일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힘든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대신 일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즐거운 놀이야 저는. 이 애터미아는 게 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그냥 즐거워요. 그냥 빼사가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얼굴 좀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죠? 유튜브에도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뭐냐면 회사가 애터미 회사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관리소장이 돼 있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관리소장이 그런데 그 관리소장이 돼 있는데 그 단지가 정말 어려운 단지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또 하나 그만둔다고 그러고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지고 이런 꿈을 꾸면서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있는데 우리 파트너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행히 깨가지고 제가 그 악몽 속에서 내가 헤어져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관리소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악몽이야. 들어가는 게 진짜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지금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딱 깨서 보니까 현실이 다시 와갖고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너무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왔는데 그렇게 그만큼이 애터미는 저한테 엄청난 결과를 갖다줬어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갖다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할 때 판매사 도전하는 게 물론 시작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 애터미 제품을 바꿨어야 되지? 그 이유를 알아야 또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바꾸기도 하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왜 그게 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 현실을 다 알아야 돼요. 현실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고 몸이 지금 건강하니까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진짜 힘 없어지고 다리에 힘 없어지고 진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속적인 수입이 수입이 안 나온다면 그건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 이거죠. 우리한테 있으신 분은 안 해도 돼. 애터미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서민들 일반 사람들 아예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저는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가 그런 수단을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것도 정말로 그 커다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저같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못해.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목이 말라서 헤매고 다녀요. 하고 강의하라고 긴장하고 맨날 나오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도 성공이 길을 준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일반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왜냐하면 마케팅도 그렇고 마케팅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일 이 회사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제품 일단 싸고 좋잖아요. 그렇죠? 유통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마케팅에서 무한 단계야. 무한 단계라서 글로벌까지 통째로 하라를 해서 막 들어와. 저는 지금 몽골 사람만 해도 지금 1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몽골 사람만 지금. 그런데 몽골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이번에 단장님이 가봤는데 나보다 다시 들어가 보래.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일반 사람들이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그냥 본사에서 준비한 것보다 더 멋있게 준비해놨더라니까. 다 사회자 연예인 같은 사회자를 다 다 놓고 그런데 그게 전부터 제 파트너야. 돌아보는 일 아니야. 이게 브라질이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브라질 지금 6월 8일 오픈하는데 거의 난리 났어요. 지금 센터가 6군데나 나고 다 리더들이에요. 다. 그냥 한계층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극장도 하고 식당도 하고 세미나 칠도 하고 있는 사람이 제 파트너예요. 한인회장인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치과의사가 또 두 명이나 붙었어.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사람들이 지금 저랑 6개월 동안 회사 오픈하기 전부터 6개월 동안 저랑 미팅하고 줌으로 미팅하고 교육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다 자기력 언어로 포르투갈 언어로 싹 다 그냥 다 마케팅이고 사업 설명이고 성공의 길이고 전부 번역해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각자 알아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무한단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 이게 두 해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일단은 마케팅 속에서 도가 있고 마지막에 또 교육 시스템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구축을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 저는 성공 못해요. 그거 구축 저보다 하라고 하면 저는 지금 세타치기 하나 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이 고민 많아 죽겠어. 개인이 됐다는 생각이 나. 그것도 하나 못 끌어가겠어 솔직히. 그런데 이거는 저 정도 수입이 될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천여 명 이상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정신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갖고 갑자기 그 정도로 내가 만들어놔서 정신이 호미한 상태에서 물건도 사고 사업자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작은 박한 길이 돼야 돼. 그런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구체화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사에서 그 영상이며 그 뭐랄까 무슨 강사들 있잖아요. 잘하는 강사를 다 부르잖아. 저는 요새 안 부르더라고요. 어메소리 할까 봐. 제가 제가 옛날에는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면 막 이렇게 지금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막 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들을 만 하겠어요?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주 퀄리티가 여러분같이 퀄리티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 얘기 들으면 정신이 있다가 없다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너무 편해요. 편해서 좋긴 한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선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됐어. 여러분 솔직히 끝난 거야. 이미 선거할 수밖에 없어. 바탕이. 그런데 아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거절을 엄청나게 당하셨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거절당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파트너가 상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부터 얘기 들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부터 얘기 들을지. 거절을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 방법 이거 이거 없거든요. 솔직히 딱 거것마다 다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근본을 이뤄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당신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간절히 원했던 게 뭐세요. 그게 가장 뭐세요. 그거 물어봤어. 그거 붙잡고 가라고. 저는 뭐냐면 저는 가난해서 저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51살 먹을 때까지 노후 준비료 아예 생각도 못하고 우리 애기 대학 보낼까 말까 그러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가난해서 탈출해보고 싶어. 가난해서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살고 싶고 그런 거 그런 거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거 당신 정말 간절한 게 뭐냐 그거 그거 붙잡고 가면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당신 노후 준비 됐냐 그랬더니 된 것 같이 보이죠. 지금 건강하니까 다 지금 바깥에 제가 모란시장에 있는데 모란시장에 저 폐지주수로 다이신 분들이 그냥 옛날에 다 다 그냥 뭐 그냥 게을르기 놀고 먹어서 그런 사람들 된 것 같으냐 아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이고 그런데 그런 분도 많아요. 저기 뭐야 부장님으로 있던 분도 대기업의 부장님 있던 분들 다 애들 유학 보내고 부인 다 보내서 밥해 주라고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그냥 거기서 살고 여자는 그냥 거기서 살아버려 애들 데리고 그냥 거기서 살아버려 이 사람 혼자 동떨어져서 돈은 다 보냈지 노후준비 하나도 안 했지 산동네에 살다가 나이가 모아갖고 종풍 맞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레기 주수로 다닌다니까 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야 시스템 소득이 도로도록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 당신 그거 준비돼 있어? 아니요 그러면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게 할 이유다 당신 이 일을 할 이유야 그거 붙잡고 가라 그러면 거절하잖아 누가 그러면 그거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요즘 어떤 줄 알아요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 구경하러 다녀 오늘 어떻게 거절하고 무슨 핑계대지 아이고 재밌어라 이 사람은 이렇게 거절하라 이게 등신 또 저 사람은 거리가 멀구나 거리가 멀어서 못 온대 30분이 차 타고 온다고 거리가 멀어서 못 온대 저는 그거 구경하러 다녀요 이렇게 재밌어요 거절하는 거 어떻게 거절하라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돼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 첫째 이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첫 단계가 우리가 판매사지만 시작할 때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갖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기 사업에서 처음에 시작을 같이 하지만 늦고 빠르고 늦고 빠르고 하죠 어떤 사람 늦고 어떤 사람 빠르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요 개념 우리 옛날 단장님 맨날 개념 잡아라 개념 잡아라 얘기를 했는데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저는 옛날에 아메이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방법은 틀리지만 애터미하고 방법은 틀리지만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고 어떤 일이 돼야 된다 이걸 저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는 첫반부터 시작하면서 몰입을 했다는 얘기 어떻게 아까 그 간절한 꿈을 안고 몰입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수 시간이 없어 누수 시간 누수된 시간도 없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미팅 오라고 하면 미팅 왜 가지 어제 또 들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가 사업 시작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걸 헛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간은 포함이 안 돼 저는 제가 이렇게 몰입을 해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저는 3개월 만에 판매사 갔고요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리고 리더스 클럽에 2년 반 만에 됐고 로얄클럽 4년 반 만에 됐어요 지금 이제 크라운클럽이 올라가 있지만 여하튼 그런 시간들이 걸렸던 건 뭐냐면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빠른 시간이 아니라 대부분의 로얄 올라온 사람들은 다 그 시간이라 다 그 시간에 걸렸다 그만큼 그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작할 때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같이 경험한 사람과 여기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우리 같이 경험한 사람이 반이고 그냥 아무 경험한 사람도 반이에요 정확하게 반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 없는 사람도 똑같이 4년 반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이 없으신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떠냐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중에는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냥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미팅에 오세요 네 사람 만나세요 네 저기 명단 작성하세요 네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에요 아무 의문도 없이 네 그리고 세미나 참석하셔야 됩니다 세미나 참석해서 빠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한 사람은 똑같아요 저랑 방법은 틀렸지만 나는 알고 들어와서 그렇게 했지만 인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분은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따라한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개념 잡힌 거라는 얘기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하고 요거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똑같은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아 늙은이도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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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신 분도 말이 제가 이래요 좀 죄송합니다 여튼 연세 드신 분도 상관없이 전혀 조건 따지지 않아요 기회 주로 출발서는 똑같아요 출발서는 똑같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성공하는 방법대로 하느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좀 말이 빗나가는데 여하튼 뭐냐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내가 간절함 품고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이 사업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도전할 때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1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1월 중반에 제가 2011년 1월 중반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때 딱 비전을 보고 회세미나 듣고 비전을 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 저는 선택이 어려웠어요 처음에 선택하기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몰랐을 때 이 회사가 이런 국내 회사들이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게 어려웠지 일단은 시작을 하면 몰입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친구가 야 너 같으면 설렁설렁해도 설렁설렁해도 성공한대 성공하다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성공 그런 게 성공이 어디 있어 성공하려면 무조건 몰입이야 어떤 걸 해도 공부를 해도 몰입이고 이것도 몰입이고 몰입을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지 무슨 설렁설렁해서 성공하는 일이냐 저는 그래서 결정이 어려웠지 시작 때부터는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는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3개월 만에 제가 판매사가 됐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낮에 밥 먹으면서 우리 관리소장들 있잖아요 여소장들 만나고 저녁 때는 술 먹으면서 관리소장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매일 하루에 두 명씩 만나고 우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요 우리 격주제로 노니까 토요일 날 놀 때 그때는 다섯 명씩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전화는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관리소장 하면서 앉아서는 매일 20통씩 하는 거야 너 잘 있었냐 안부 전화 계속 그동안에 못했던 안부 전화 있잖아요 처음부터 애터미 안 해 전화로 애터미 하면 안 되고 그냥 안부 전화했어요 안부 전화 너 집안에 일은 없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지금 하는 너 옛날에 등산 다닌데 등산 잘 다니냐 뭐 그리고 집은 바꿨다는데 승진했다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안부 통해서 그 사람이 정보를 싹 뽑아내는 거야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품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제가 사전에 파악을 싹 하는 거야 일단 전화를 통해서 그러고서 준비 단계 끝나면 그중에서 시간 있는 사람마다 매일 그렇게 두 명씩 만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다섯 명 아니 저기 뭐야 평일 날 일요일 날은 또 다섯 명씩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매일 그걸 반복을 했더니 제가 판매사가 거의 됐어요 됐는데 좀 모자라 방법 이게 시계 가는 게 아니잖아 몇 명 그래봐야 몇 명 생기겠어요 3개월 동안 해봐야 그렇죠 몇 명 안 생겨 사업자 한 명 나왔어 저는 한 명 우리 윤상식 본부장이랑 그때 한 명 딱 나오고 나머지는 뭐 가면 거절하고 뭐 또 사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 사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제가 이제 처음에 혼자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야 좀 모자라더라고 이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100만 포인트가 모자라 100만 포인트가 목표를 잡았어 나 이번 달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 잡았으면 어떻게 내가 4월 달에 판매사 갑니다 라고 했는데 모자래 어떻게 저거 샀어 옛날에 제품 없으니까 빨간 거 이만큼 올라와요 빨간 거 해모임 있죠 하얀 거 옛날에 6종 세트 이만큼 올라와 내 키만큼 올라와 어떻게 이거 안 팔면 내가 다 돈이 다음에 움직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팔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갔다가 야 후배 붙잡아다가 야 너 내가 평생 술 사줬지 너 너 새끼야 너 내 박스는 사 어? 그냥 다짜고짜하면 밀어넣는 거야 내 제품 좋으니까 네가 먹든지 네 부모님 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사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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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는 사람들 10장씩 막 주잖아 좀 해달라고 예? 그렇듯이 막 밀어넣는 거야 그냥 아니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그게 그래갖고 했어요 그래갖고 판매사 했어 판매사 첫 판매사 다음 달 그다음 차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 사는 것도 팔아야죠 그동안 파는 거야 그게 한 보름 동안 그 짓을 하는 거야 그 짓을 해갖고 팔아 다 그래갖고 빠꾸났어요 그 다음 대거 보면 알아 나중에 한번 지금 보여줘 보세요 빠꾸났죠 빠꾸나서 또 그다음 차수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사도 가면 계속 계속 가야 돼 계속 계속 가야지 오토 판매사가 되거든요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판매사를 그렇게 했어 한 번 그리고 팔았어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항상 보름에 사서 한 달에 팔아라 보름에 사서 한 달에 팔아라는 얘기야 그럼 보름 동안에 내가 똑같은 피비 가지고 한 달 동안 할 피비를 보름 동안에 땡겨서 하면 판매사 수당이 나오지 않냐 그거 갖고 차비도 하고 이렇게 돈 식당 밥도 사 먹고 이렇게 하라고 50만 원 추가로 준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파트너들하고 얘기해서 잘 얘기해가지고 서로 조금 재고도 파트너들한테 갖추게 하면서 자기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판매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갖고 같이 파는 거야 같이 판매사 듣고도 같이 다니면서 팔아주고 그래야 소비자가 생기죠 소비자가 그걸로 그걸 안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안고 있으려면 사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은 판매사 도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아직 간절함도 없는 거고 자세가 안 돼 있어 그 사람은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배팅시켰다 그러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튜브에 나가나 이거 하여튼 뭐 막 말을 조심해야 돼 아 나 미치겠어 그래서 여하튼 유튜브 안 나오길 바라고 듣는 사람만 들을까 이거 가려진 유튜브라 여하튼 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어야 돼요 대문적 관대 말고 이거는 목표도 아니고 그렇게 뭔데 그러니까 판매사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이제 처음에 듣고 막 뚜껑이 날라갖고 막 그 다음에 거절당하고 아 이거 만만치가 않네 막 고민하고 막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있어요 이거 할까 말까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 중간에 그런 사람들에 도전하세요 그럼 도전할까 안 할까 아이고 이거 배팅시키네 야 이거 이제 들어왔더니 야 이거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그러더니 이것도 뭐 이렇게 배팅시키네 막 이렇게 됐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시키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계속 그냥 그냥 물건만 쓰세요 물건만 쓰시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그냥 이렇게 미팅에 나오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도전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가려서 해야 돼 가려서 그래서 저같이 간절한 사람들은 하라고 하면 해요 그냥 속으로 시발시발 이러면서 속으로 왜 갑자기 이거 막 시키냐 내 돈 덤서 죽겠는데 이렇게 막 나블나블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해 해내요 그래서 했어 그러니까 또 빵구났죠 또 계속 했어 해다가 보니까 8월달쯤 되니까 또 빵구나요 8월달에 가서 팔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토판매사가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오토판매사가 됐죠 봐봐 4월달이 됐어요 2월달에 첫 수당 받고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 달에 두 번 받고 두 번 한 번 세 번 들어왔죠 이렇게 그죠 주일당 예 7만원씩이야 그때는 한 번에 그래서 판매사가 됐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됐어 근데 또 빵구났죠 5월 원래 6일날 받았어야 7일날 받았어야 했는데 없잖아 판매사 수당이 그죠 그 빵구났잖아 이게 받았어요 또 넘겨보세요 한 번 여기 뒤에 10 그치 15번 자 아이고 로그인이 필요하다네 그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168286 쳐보세요 168286 그 다음에 골뱅이하고 168286 그 다음에 골뱅이 168286 엣지 소문자 그래가지고 골뱅이 하체 앞에 골뱅이 168286 소문자 엣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눌렀어도 개수가 틀리잖아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토 판매사가 될라 그래 오늘 강의가 오토 판매사야 그죠 오토 판매사 도전이야 판매사 한 번 하는 건 쉬워 그냥 사면 돼 그냥 그죠 사고 팔 데가 없으면 여러분 1년 내내 먹으면 돼 그러면 판매사 가는 거야 그 있잖아요 굉장히 쉬워 판매사 근데 오토 판매사는 만만치가 않아 1년 내내 해야 되니 1년 내내 내가 목표를 잡고 12번을 해야 되는 게 오토 판매사잖아 그죠 그거는 뭔가 내가 이 사업에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바꿔줄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도전하면 안 된다고 배트기 시켰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마음이 그리고 이것밖에 없다 다 뒤져봤더니 이것밖에 없다 우리 이준석 우리 여기 아까 본부장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장 20년씩 하시고 자영업도 20년씩 하시고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애터미 그러잖아 애터미 그죠 그만큼 대단한 사업이에요 제가 물 안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한 55평에서 60평 돼 60평 되는데 구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얼마 임대료냐면 250만 원이 임대료예요 그래서 제가 임대료를 내려고 딱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차라리 이거 사시적 그러더라고 저한테 부자처럼 보였나 봐요 사시적 그래서 얼마에 팔 건데요 그랬더니 7억이래 7억 그럼 우리가 얼른 계산해보자 그러면 7억이면 내가 7억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250만 원을 버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럼 오토 판매사 뭐라고 그랬어요 100년 나오는 거야 100년 100년 나오는 게 오토 판매사예요 그게 늘어나면서 나오지만 단순하게 250만 원 받는다고 치면 그게 7억을 여러분이 7억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야 제가 3,500인데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거기에 11층 건물이에요 11층 11층 건물인데 그러면 2층서부터 10층까지는 11층까지는 다 비슷할 거잖아요 1층 빼고 그럼 다 250만 원으로 통일시켜봐 그럼 2,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 건물 1층은 좀 비싸니까 1,000만 원이라고 치면 3,500이죠? 그럼 제 수입이 3,500이야 그럼 전 모란 5번 출구에 있는 바로 옆에 있거든 거기 건물 7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야 그 정도 가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 그거 살라면 100억 이상 줘야 돼 그거 가질 수 있는 사업이야 불과 10년 만에 13년 만에 저는 가진 거예요 12년 만에 가진 거예요 그걸 100년 나오면 그 정도 가치 있는 사업인데 이걸 그냥 설렁설렁해서 만들어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해서 되는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것만큼 그렇게 그런 거를 만들기 쉬운 사업은 또 없어요 그 정도 되는 거를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그 정도로 큰 사업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가서 누가 거절한다고 이거 쉬울까요? 그럴 거야 웃기지 아이고 등신 저거 아이고 진짜 너 다음 차서 와라 그래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저는 그러고 다녀 그리고 지금도 거절하면 많은 사람이 상담하러 오고 많이 와요 폼 있는 대로 잡아요 막 와서 명함 딱 주면 엄청나요 사람들이 모든 분이 다 회장님이시더라고 전부 다 명함에 돈 안 되는 회장님들이야 대부분 다 그런데 막 폼 제고 막 이런데 주머니 다 비어있어 솔직히 모란이 시장에만 가갖고 거기서 집도 밥값도 싸는데 밥도 못 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큰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을 바꿔줄 사업인데 그 정도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절들은 별로 그 거절을 그냥 일삼아 다니는 거야 일삼아 일삼아 담임이고 그냥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저는 시작이었어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어차피 애톰이 알렸어 처음에 뭐라고 고민할지 뭐라고 고민하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알리지? 다단계인데 저쪽이 다단계라고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 그죠? 너 혹시 그 다단계 아니야? 아니 보험이나 다단계 아니하면 깜짝 놀라잖아 우리가 전화할 때 그렇게 뭐라고 전달할지 모르지만 이미 전달됐어 그러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게임 시작이야 그래 알았어 또 가서 또 얘기하고 야 이번에 신제품 나왔다 정말로 머리털 안 빠지는 생무단이 나왔어 쫙 얘기하고 취취취 뿌려주고 막 가서 또 하고 또 뭐 저기 뭐 새로 나왔어 요새 또 왁스 나왔잖아 왁스 왁스 또 발라주고 또 가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계속 그거 들고 가서 말거리 찾으라고 그냥 가서 또 커피 얻어먹고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저도 굴곡 있었지만 저도 기술사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술사 시험보다는 다 떨어지니까 다행히 지금 천만다행이에요 떨어진 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저놈이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 제가 전화를 해봤어 야 잘 되냐 잘 되냐 매달 맨날 1년 내내 거절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잘 되냐 숙이라 잘 되냐 이랬더니 이 녀석이 쫀살같이 찾아와서 나한테 톡 잡더니 야 가서 마케팅 들으라는 거야 저기 수지 옛날 썩음 썩음한 우리 노단장님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첫 첫 사무실이 거기 딱 앉혀놓는 거야 그때는 들리더라고 제가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절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삶이 바뀌어 이게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적당한 시간 탁 건드리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 이게 이거 알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지 언제 알아 모르니까 늘 가서 얘기해보는 거야 늘 주기적으로 가서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 5분이면 돼 바쁜 척에 대해 바쁜 척에 대해 여러분 가서 시간 막 늘어지게 앉아있지만 가서 막 갈 데 없는 사람처럼 갈 데 없는 사람 갈 데가 없어도 거기 가서는 5분 이상 머무르면 안 돼 10분 이상 머무르면 안 돼 하수야 그냥 바쁜 척하는 거야 저놈이 왜 바쁘지 왜 바쁘지 왜 바쁠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완전히 늘어져서 그냥 둘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약 붙잡고 애터미 해야 돼 애터미 해야 돼 막 울면서 막 그냥 하루챙일 그냥 안 돼 그거 바쁜 척 해요 바쁜 척 그러면 사람이 궁금해서 계속 또 쫓아오게 돼 있어 뭔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어머데로 가는지 실질적인 얘기하는 거야 실질적인 얘기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그때부터 계속 가 저는 맨날 우리 안경 좀 얘기해 선배님 안경 좀 하세요 안경 좀 하시는데 가서 이제 비 오는 날 가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 측은하게 보이잖아 자기도 안 해 처음 사람 만나면 자기도 안 하니까 그런 날은 가서 어떻게냐 이제 기존에 우리 만들어놨던 고객들 있잖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대표적인 데 안경점이야 거기에 그럼 가고 선배님 안경 들었다 놨다 이 안경도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매번 들었다 놨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귀찮게 하는 거지 왔다니 갔다니 그러고 커피도 뽑아 먹고 물도 뽑아 먹고 막 이따가 보면 야야 야 아이크림 4개나 두고 가 내가 갖다 팔아줄게 그러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딱 하고 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데 그 뭐야 할 때까지 가는 거야 할 때까지 지금도 안 하고 소비만 하고 계시지만 할 때까지 가능해 할 때까지 우리 여기 서재형 총장님 몇 번이야 우리 단장님 몇 번 몇 번 얘기했어요 5년 동안 얘기해서 나와 5년 동안 그래서 노열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노재웅 본부장도 있지만 노재웅 본부장도 있지만 노재웅 본부장은 제가 시국 같아 약속하면 빠꾸내고 약속하면 이번엔 나오나 약속하면 빠꾸내고 약속하면 빠꾸내고 6개월 동안 빠꾸내더라고 6개월 동안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옛날에 저기 동백에 거기 어디야 그 이마트에서 근처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빠꾸내고 또 가서 기다리면 없어 또 가서 기다리면 없어 얘기도 없이 없어 6개월 동안 그래서 빠꾸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만났어요 진짜 정말 천신만고 그때 야 이번엔 제발 들어라 그리고서 제품도 다 챙겨가지고 있는데로 다 그냥 줬어 이렇게 제품 썼을까 안 썼을까 안 써 다 버렸어 다 보니까 다 버렸더라고 관심 없으니까 다행히 그때 회원을 하고 갔어 회원을 하고 갔어 그리고 관심 없이 갔어 그리고 가서 6개월 있다가 일이 되다가 안 됐어 자기 일이 이제 자기 일이 그래도 잘 됐었거든 가을에 이때는 겨울에 일을 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보니까 막 한심할 거 아니야 그죠 아까 얘기했죠 굴곡이 있다고 이때 가는 거야 이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어때요 오는 거야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이제 우리 사보니까 거의 1년 걸린 거야 저분도 1년 만에 나왔어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들으니까 이거 대박이래 그리고 바로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바로 그냥 나는 야 부업으로 해라 부업으로 너 지금 돈 없지 않니 부업으로 해라 아니요 본업으로 할게 본업으로 본업으로 허구 깎아만 들어가고 나는 진짜 처음에 본업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부인하고 사이가 그래도 좋았잖아 이렇게 그런데 다섯 개 또 시키면 어때 이제 옛날에 전과가 있어요 나하고 저기는 옛날에 아멜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런데 또 또 시키니까 이제 부인이 불안한 거야 부인이 그래서 부업으로 해라 살살해라 살살 그런데 아니래 그래서 본업 나오고 하여튼 빠배바바나기자 사람 데리고 시작하고 그래서 커지기 시작한 거야 저도 근데 여축 referred 사람은 다 그렇게 계속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게 거절이 있기 때문에 후속 관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거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판매사 판매사지 판매사 판매사는 이거는 계속 그 가정이죠 우리가 오토 판매사 가정은 계속 그거야 그거를 복제시키는 거야 또 그거를 계속 복제시키는 거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고 늘 파트너 나왔으면 후속관리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계속 가서 귀찮게 하는 것도 있죠. 귀찮게 아니라 비전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내가 한 번 나온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되지 끝까지 그 사람을 안고 가서 성공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후속관리야. 그런 마음을 그대로 복제를 시키는 거. 나하고 똑같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사람을 복제를 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 사업 성공이 다예요. 그 과정에 판매사도 있고 도전하라고 하세요. 도전하면 그냥 해. 도전하면 목표 세우고 하세요. 목표 없으면요. 지지면 지지하게 가. 일 안 해. 누가 자본 투자를 했어요. 여다가 뭐라고 귀찮게 하십시오. 자르기를 하나. 일 안 하면 자르기. 여러분 잘라야 못 잘라. 회원 잘라야 못 잘라. 못 잘라. 아무도.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안 잘리지. 그다음에 또 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스스로 동기부여 받지 않으면 이 일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이야. 내 일. 그러니까 자영사업이에요. 자영사업.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복제를 시켜야 돼.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복제를 시켜야 돼. 그렇게 아직 이 사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문 연결돼서 잡음 탁 틀리니까 벌써 연결되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참 이게 안 좋아요. 제가. 이게 회로가 이제는 많이 망가졌어요.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야. 자세 얘기. 그거예요. 자세. 어떤 판매사의 자세. 사업자의 자세. 그거거든요. 그거하고 여기서 잘 써줬더라고요. 여기 딱 여기 보면. 내가 초복화 시대 읽어봤어? 안 읽어봤죠? 아. 이게 또 내가 조금 읽어봤잖아. 그런데 졸면서.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개 진짜 이 기업이 대단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첫 번에서도 들었는데. 그거 설명해 주려면 내가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그거는 다른. 나중에 회사 소개할 때. 이걸 가지고 내가 회사 소개를 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 접목해서. 그런데 거기 말고 중간에 59페이지 보면 솔로몬의 현능함에 갖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나온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목적에 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목적에 대한 헌신이다. 여기도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이게 경영학 책인데. 그리고 목적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혁신에 나선다. 이게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저한테. 기존의 방법은 뭐예요? 막 이렇게 파는 거잖아. 팔기만 했어.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혁신의 방법을 생각했죠. 샀다고 그랬잖아. 백만 포인트 내가 샀어. 기존의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갖다 파는 줄만 알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목적이 중요한 사람. 여기 그거 뭐야? 목적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다. 그 전 지혜로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 산 게. 그거 웃긴 게 아니에요? 여기도 솔로몬의 지혜라고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주율을 계산하려고 동그라미를 계산하는데 옛날에 똑바로는 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이렇게 잴 수도 없고.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가 자를 구부리는 자를 탁 갖다가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줄자야 줄자. 이걸 갖다가 탁 재니까 탁 재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맨날 며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재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옆에 제자가 쉽게 가서 이렇게 하나 그게 현명함이에요. 기존의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지만 그런 거. 목표가 이렇게 뭐냐면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그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있죠. 업자 잡아가지고 청소하는 업자 잡아가지고 그냥 선물 세트로 날리는 것도 그냥 방법이에요. 그게 옛날에 저도 해봤지만.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또 한 가지 현명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현명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극율함이 넘치는 것이다. 넘친다는 점이다. 극율.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극율. 그렇죠? 극율. 그러니까 뭐냐면 석관짐이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다음에 공자가 얘기하는 치근지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려면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을 잡고 가고 이렇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파트너의 목적도 목표도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나가야지. 나가야지 저 사람이 가니까 따라갈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다 깨라도 가려고 해야 돼요. 파트너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목표를 잡고 가는 리더의 모습이 뭐냐면 그런 치근지심이 아닌가요?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아픔을. 아픔이 뭐야. 그 사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야. 그게. 파트너의 성공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래서 그런 억지로 적용하려니까 참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걸 좀 길게 강의를 하면 제가 이게 딱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목이 딱 한정돼서 그런데 여하튼 그런 마음. 여기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뭐야. 이번에 판매사 도전할 때 그런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도전 안 하면 일 못해요. 저도 계속 도전해요. 지금도 계속 도전이야. 계속 도전의 연속이에요. 목표 잡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수정도 하고 하지만 목표를 잡고 계속해요. 그래야지 리더가 여러분 목표를 잡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계속 늘어져요. 계속 늘어져. 이 일이 한두 끝없이 늘어요. 한두 끝없이 늘어질 수 있어요. 목표를 잡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 단계에. 자 한번 또 봐봐요. 자 한번 잠깐 봐봐. 여기 5월 20일 날 받았죠. 6월 7일 날 받았죠.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내려보세요. 다음 번호. 뭐야. 아이고 잘랐네. 그래 또 넘어가자. 아이고 안 통해. 하여튼 계속 그렇게 이제 여하튼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그 하여튼 그리고 이제 판매사 이제 처음에 구체적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할 때는 요걸 해야 돼. 신규 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판매사 도전하는 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이게 기간이 지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동안 막 소비자도 얘기하고 얘기돼서 잘 있고 사업자도 간혹 한 명 두 명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한두 명은 한 명씩 정도. 이렇게. 그럴 때 사업자들하고는 같이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번에 내가 도전하니까 너도 일정하게 재고를 갖춰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같이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피비를 올리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 첫 도전을 할 때. 그거 어때요. 기존에 내가 이렇게 쭉 가입했던 사람들이 있잖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물건을 한 번이라도 써봤던 사람 있잖아. 한 가지 두 가지 들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노골적으로. 야 나 이번에 마감 있다 그래도 돼. 마감 모르잖아. 그 사람들 마감 원래 없는데 마감 있다고 얘기하고 보험 마감 있듯이 나 마감해야 되는데 야 너 해모님 내 박스 좀 사줘라. 좀 도와줘.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그때는 여러분이 막 주머니 손 놓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도와줬지. 나 5천만 원 벌 건데 다리 흔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도와주지. 가서 가서 진지하게 해서 좀 도와줘. 그리고 써보고.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홍보 좀 해줘.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냥 넘치게 가버려요. 그때. 저처럼 이렇게 안 사도 돼. 저는 사갖고 그 짓을 했지만 여러분 사기 전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토끼 잡는다고 그래요. 집토끼. 그래서 처음에 먼저 그동안에 전달한 사람. 전달 안 한 사람을 생으로 도전해도 돼요. 생으로 도전해도 돼요. 그거는. 아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했죠.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야. 새로운 방법인데. 그거는 좀 많은 필요한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하튼 기존의 사람들을 하고 그다음에 팀 미팅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스폰서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 이게. 직급이라는 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스폰서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폰서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파트너하고도 잘 돼야 돼. 평소에 밥도 한 번도 안 사주고 맨날 뭐라고 그러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나무라기만 하다가 갑자기 와서 우리 진지하게 이번에 내가 도전하니까 한 번 해 줄래? 속으로. 어이구. 이러겠죠. 그렇죠. 내가 해놔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잘하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평소에.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그래서 그렇게 도전할 때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도전하고 오늘 도전 그러면 바로 만드는 거야. 대신 여기 저 도전 판매사 도전할 때 자기도 오고 도전자도 오고 바로 이 스폰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일 세일 묶음으로 들으면 세트로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 공감하겠죠. 서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구나. 같이 협력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다음에도 그 사람 다 도전하고 난 파트너도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도 또 내가 스폰서 돼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파트너는 또 협력하도록 또 미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일이 쉬워요. 일이. 같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짧게 끝나는 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거를 도전하고 또 한 번 도전하고 또 늘어지고. 요새 세미 판매사 잘못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 세미 판매사. 잘못됐어. 내가 보니까. 그냥 판매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고 세미 판매사 그냥 20만 원 더 준다니까 그게 탁 주저앉아가지고 안 해버려. 그거 조지가 안 크고요. 죽는 일이야. 그거 부자 될 것 같아.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세미 판매사 오토 유지하면 100만 원이야. 그거 없어질 수 있어. 프로모션이라고 그랬죠.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거. 거기다가 안주해가지고 지금 일대 거기다가 안주하지 말고 그때 치고 올라가야죠. 그거를 파트너를 자꾸 세미 판매사 할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는 판매사 도전하고 자꾸 유지하고 요것도 판매사 걸걸 만들어 가야지. 원래 도전은 어려운 거예요. 깍지발 띄고 막 달까 말까 다네 여기는. 그런데 하여튼 달까 말까 있잖아. 이게 목표야. 깍지발 띄고. 그렇게 해서 자꾸 리더가 목표를 자꾸 가야 돼. 앞으로. 그냥 안주해가지고 그냥 쉬워요. 솔직히. 그냥 일 안 하면 되게 쉬워. 이거 솔직히. 도전하면 돈 더 들어가. 돈도 들어가고 더 힘들고 그래. 그렇지만 계속 하는 거야 원래. 계속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중간에 안주해버리잖아. 조직 계속 죽어. 계속 매출 줄고 계속 죽게 돼 있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한 단계씩 도전해야 돼. 계속. 계속 도전하고. 그래서 매번. 저 8월 달에 안 됐지만 또 됐어. 없다고 그랬지? 여기. 어디 가요? 그런데 있는데 빵구라는 것만 보여주니까. 빵구 안 난 거 보여줘야지. 여기 또 나갔죠. 계속.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11월 달에도 빵구가 또 났어요. 11월 달에도. 그런데 그때까지는 오토 판매사가 아니야.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야? 계속 내가 관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어거지로 만들어 갔다. 그다음에 다음 년도는 계속 오토로 됐어요. 계속. 그 쉼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일인지 만들어 가는 거야. 이 일은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그 뭐야. 우리는 쿠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니까. 여러분. 쿠팡처럼 오해 와서 누구나 얘기해 주면 싸고 좋으니까 다 살 것 같죠? 절대 안 사. 그거 기다리시면 안 돼. 쿠팡은요. 데자본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 광고를 하니까 그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해야 돼. 우리 입으로. 그것도 여러분 일을. 여러분 입으로 해야 돼. 남이 하는 거 없어요. 내 입으로 해야 내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쿠팡이 아니에요. 인터넷 전자상거래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 일은 뭐냐 하면 축적되는 사업이야. 가치가 아까도 다시 얘기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만 축적되는. 자영사업이에요. 직장 자녀에서는 부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영사업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야.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 왜 그러냐면 내 일이야. 내가 해놓고 내가 계속하고 실패하고 잘못되고 거절받고 다 하는 것도 경험으로 축적이 되고 그것이 소비자로 만들어지고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계속 그걸 회사가 내 거로 인정을 해요. 만들어진 걸. 거기서 저도 팬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멋진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간다. 초기에는 여러분이 만들어간다. 나중에는 자동화된다. 나중에는 자동화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나 같은 사람이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쿠팡처럼 됐어. 작은 쿠팡. 작은 11번가처럼 번져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번져나가는데 여러분이 만들어갈 때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과절을 해서 계속 가야 돼요. 자동화될 때까지. 그러면 자동화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부자로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고 그리고 천직이라는 게 천직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래. 천직은 우리 천직이라고 있죠. 하늘이 내려진 직업. 자기한테 딱 맞는 직업을 천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만난 사람은요. 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요. 자기한테 만난 사람. 다 자기가 만든 거야. 저도 이게 제가 애터미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야. 천직이 됐어. 지금은 소명감을 갖고 해요. 제가 너무 즐거워.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요. 저는 지금. 그게 천직이 된 거야. 여러분 그냥 몰입하다 보면 천직이 돼요.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 완전히 여기다 몰입을 하세요. 그냥. 그래야 성공하는 거고요. 이거 하다가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순간에서부터 파트로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다 들켜가지고. 그 얘기 또 파트로 앞에서 해. 파트로 이렇게 모아놓고도 스피치 한 번 하세요. 그랬더니 파트로 자기 두 명이 나왔어요. 이제 막 하려고 딱 그러는데 아이고 저 스폰서님 이 일을 보니까요. 아이고 요즘 같으면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명이 앉아있다가 어이구 얘 밑에 일하다가 또 망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떠나버리는 거야. 자기가 무심코 던진 말에.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그런 생각 하신다면 아직 애터미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 간절함이 없어요. 진짜.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업하면서 그런 생각 없어야 돼. 그리고 여기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계속 줌으로 미팅을 했었잖아. 그렇죠? 이제 습관이 다 들어갔고 줌 밖에 없어. 줌으로 나온 사람 여기. 줌으로 코로나 이후로 나온 사람. 다 오래됐어요? 미팅 가본 사람. 미팅. 미팅 안 가본 사람. 미팅? 오프라인 미팅 가본 사람. 석세스 세미나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가본 사람. 그럼 뭐야. 손 안 든 사람 뭐야.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거. 지금부터는 기존 사업자고 그냥 사업자고. 석세스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해요. 언데이 세미나 세 번 하죠. 세 번. 세 번 있고 네 번 있어요. 목요일마다. 표가 없어. 모자라.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갈 생각을 안 해. 아예 그냥 줌으로. 줌으로 듣죠? 좋죠. 줌으로 들으니까 편하고 다리 딱. 책상에 올라가고 화면 다 꺼놓고 책상 다리 딱 올려놓고 졸고 싶으면 자고 딴짓하면 딴짓하고 좋죠. 편안하게 사와요. 사업 클까요 안 클까요? 여러분 파트로도 그러고 있다니까. 이렇게 다리 올리고. 안 커. 남 얘기야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가 돼요. 그게 어떻게 해. 불편해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직접 가세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려면 그렇게 가야 돼. 어떻게 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가 뭐냐. 판매사건 아니면 기존의 사업자건 딱 시작한 사람이든 간에 성공 빠르게 하려면 이거야. 일주일 내내 내가 제품도 전달하고 막 해. 사업 설명도 하고. 목표가 뭐냐. 원데이 세미나 한 명 데리고 가는 거. 신규 사업자 한 명 데리고 가는 게 목표야. 그걸 목표로 사업자. 다른 거 없어. 그걸 하마.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해갖고 또 뭐야. 또 신규 한 명 거기 데리고 가는 거. 이걸. 이게 확실한 목표로 잡아. 이걸. 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네 명이나 세 명을 데리고 가죠. 원데이 세미나. 그러면 그중에서 또 얘기하면 시간 빵구난 사람 있어. 반드시. 그중에서 한 명은 무조건 데리고 간다. 그 집에서 내가 아침부터 자더라도 데리고 간다. 아침에 다 사망하시는 분이 많아요. 석세스 전날 사망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 보니까. 다 초토화돼. 장례식장이 막 미어 터질 거야. 그때는. 그런데 가보면 썰렁한데 다 돌아가셨어. 아침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아침에 그 집까지 가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있어. 아침에 가서 할머니인데 그냥 그 집에 가. 자. 손붙잡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데리고 가. 어디? 아니. 자기가 설명을 못하고. 석세스 세미나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셨어요. 다. 다 이현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야. 옛날에. 네. 그 간절함으로 그냥 데리고 간 거야. 그냥. 뭘 설명하겠어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나와서 마케팅 한 번 안 하신 분이야. 임패를 나가신 분이. 물론 세미나 자기 센터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세미나 데리고 가서 성공시킨 거야. 여러분. 그게 성공의 핵심이야. 표 없다고요? 표 한 장 나오잖아. 그럼 열 명이 줄줄 따라가세요. 그 표 한 장 붙잡고. 신규 한 명 넣어놓고요. 바깥에서 기다려. 거기서 앉아서. 같이 듣고 파트너 데리고 가면서 애터미 얘기하고. 오면서 애터미 얘기하고. 이러면요. 애터미 몇 개 안 하잖아. 하루 10시간 동안. 그럼 어떻게 돼? 애터미로 다 돼. 그리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어떤 줄 알아요? 그냥 막 튀어나가. 막 얘기 나와. 막 눈물 줄줄줄 흘리고. 내가 이래서 왜 이 애터미를 내가.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린다니까. 떠듬고 얘기해도 그 얘기가 들려요. 상대방은. 얘 미쳤네. 미쳤네. 설 미치면 어땠다. 샤댕이 만든다 그랬지만. 진짜 미치버리면 어떡해. 사람이. 왜 미쳤지 얘가? 왜 미쳤지? 뭐지? 이렇게 돼서 사람이 딸려온다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듣고 오면 그 마음이 생겨. 이번에 1급 장애자 있잖아. 시각 장애자가 팀장 갔다는데.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 딸을 갖다가 인폐를 보냈나 그러는데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딨냐고. 그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 1급 장애자가. 계속 거절당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다이아몬드까지 갔어. 그런 얘기를 직접 듣는데 여기서 다리 올리고 졸면서 들다가 그런 감각이 오겠어요? 감흥이? 안 와요. 남 얘기야.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들으면 눈물이 출출 나와. 눈물이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감정이 입이 돼서 나도 해낼 거야. 이러고 가서 또 얘기하고. 그거를 들려주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 그럼 다음 달에는 반드시 데려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석세스 표가 막. 원데이 셰프 표가 막 남았어. 저번에 난 놀래갖고. 오토 판매사 표가 남아. 돌아버리겠어. 옛날 사람들 다 갔나 봐. 이래서 어떻게 성공해요. 이렇게. 진짜. 그 간절함으로 가야 돼. 저는 목요일마다 가요. 목요일마다 가. 이번에는 내가 차가 고장 나서 못 갔지만 목요일마다 무조건 가야 저는. 거기에. 가 있어. 그러니까 제 파트너들은 거기서 만나면 돼. 나는. 미리 얘기하면 전 만날 수 있어요. 항상. 미리 약속하면. 석세스 세미나에서 전국에서 다 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난 매일 간다. 그리고 표 없어요. 표 없으면. 거기서 비비되면 다 나와. 비비되면 다 나와요. 처음에 까다로워도. 한 시간 지나면 다 늘어져서. 스텝들이 다 늘어져서. 그냥 다 들어가도 돼.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기존 사업자들은 다녀야 되고. 기존 사업자들은 다녀야 되고. 신규도 그렇게 모셔다 대고. 오프라인은 헬스에도 오프라인. 앞으로. 코로나 다 갔어. 끝났어. 코로나 지금 다 갔어 보니까. 말만 지금 코로나지. 그냥 끝났어요. 지금 솔직히. 끝나도 감기 들은 것 정도 안 되고. 괜찮으니까. 가셔도 돼. 그래서 오프라인. 거기다. 저도 우리. 우리 그걸로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나 능력 없어요. 저 개인 없어요. 그냥 손붙잡고. 야 가자. 나 얘기 못해. 들어봐. 나 떠듬잖아. 얘기 못하잖아. 들어가. 나 잘 몰라. 또 들어가.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그냥 손붙잡고. 거기다 몇 명 넣는 자 게임이에요. 석세스 세미나에 몇 명 내 파트를 넣느냐. 그걸로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이 전달되셨나요? 이 열정을 갖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해 주신 한상현 총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토판매사 교육이 지금 저도 정리를 좀 했거든요. 사업가의 마인드로 집중과 몰입을 하자. 그 얘기를 지금 두 분께서 수도 없이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설선수범하는 앞장서는 리더. 이제 리더가 목표가 잡혀야지 팀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도전하자. 무조건 도전하는 거다. 도전해야지 그 다음 넘어가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도전하시는 판매사님들께서는 용감하게 도전하셔서 지금 해내시는 그 부분들을 모두 완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토판매사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